안녕하세요. 강남에서 모성이로로 활동하고 있는 부동산 할머니입니다.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아이고 올해는 해가지고 돈 먹고 마음 먹은 일이 잘 안 되네. 어려워요. 제가 하나 학원을 차릴까 하는데 그냥 올해는 차리면 안 된다는 건가요, 그러면? 애를 써도 안 돼. 했다가 또 해가지고 망조가 들고 되는 옷이 없어요. 내년에 기약을 하셔, 내년에. 내년에요? 내년에는 저기 2월달 있지, 2월달. 2월달에 참 길년이고 그때 그러면 명토복투를 잡을 수가 있어. 그리고 제가 학원을 하면 잘 될까 해서 그 업종이 저하고 맞는지 해서요. 네, 오자. 아이고. 아유, 요새 이렇게 좋습니다. 사업이 잘 될까요? 한번 눌러주시고. 이렇게 바꿔주시고. 아유, 인덕이 없어, 인덕이. 내가 누구하고 동업하지 말고. 적게 하더라도 혼자 하는 게 좋아. 원래 본인 같은 경우가 이 사주에는 화려하고 깨끗한 사주거든. 그렇죠? 네. 그래서 지지 부분하게 누구하고 같이 동업을 하고 손잡고 하지 말라고. 아, 예. 그러면 석 달도 못 가서. 네. 본인이 후회하게 돼 있어. 그러면 제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방향 같은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방향은 어느 쪽으로, 어느 쪽이 저한테 길한지. 올해는 저기 서쪽 있지, 서쪽. 네. 서쪽하고 선안간이 대장군 삼사만끼였어요. 아, 좋지 않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쪽은 피하고. 피하고 일단 방향을 봐야 돼. 가을쯤에 이제 사사분기 쪽에 제일 좋은 방위가 동남간이지, 동남간. 아, 동남쪽이요? 동남쪽 아니면 서북간이야, 서북간. 아... 그쪽이 제일 좋은 방위예요. 그러면 재물운은 어떤가요? 이게 많다고 볼 수가 없어. 동반자, 반려자를 잘 만나면 거기서 이제 많이 생기는데. 왜? 본인이 아무리 아동바동한다 해도 큰 재물운은 없어. 그러니까는 제가 잘하지 않는다는 재물운이 없다는 건가요? 그렇지. 서로 융합을 해서. 네. 하면 좋지. 그런데 언제 이제 본인이 같은 경우가 운세가 치고 올라가는 운세야. 그동안은 좀 안 됐어, 모든 게. 우기나가 확인하는 일도 많고 드나상으로 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못 하지마서도. 네. 시간 나면 한번 여기 내방을 해서 제대로 한번 물어보셔. 아,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요. 제 이름을 계속 갖고 좋다는 게 좋은지 아니면 한번 바꿔주는 게 좋은 건지 해서요. 이름이 좋다야. 괜찮아. 이름 가지고는 뭐 다 덧지 말아. 이름은 좋아. 아... 이름은 크게 작용 안 하는 거야. 이 4주 8자에 네. 고력이, 큰 고력이 세 번 있어. 네. 네. 한 번은 넘었다고 봐. 네. 이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영업을 하고 뭐 하다 보면은. 네. 또 한번 올 수가 있다고. 아... 인덕이 없어서, 인덕이 없다 보니까. 네네. 거기서 그러는 거야, 거기서. 아... 음... 그러면은 남편하고는 사주가 어떤지 한 번만 더 봐주시면 안 될까요? 신랑이 승 씨가 승 씨만 대봐요. 네, 정 씨요. 정 씨고 나이가. 두 살 많아요. 73년생이요. 음... 73년생이야? 아이고... 자다툼, 우다툼이 많구나. 음? 이 부부가 원화한 거가 돼도 말꼬리 잡음을 해가지고 서로 이 길 나돌고. 음? 어려워. 또 대주가 올해 삼지 아니오? 네. 어... 좀 조심해야 돼. 몸술 좀 조심해야 되는 거야. 아, 몸이요? 네. 술 많이 먹지 말라고 그러고. 네. 건강을 지키라고 그래. 그래도 저기 큰 생각은 없어. 아... 진짜 많이 때웠어, 서로. 아... 음... 입을 술 갖다가 한 대번은 때웠다고 봐. 아... 그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간 될 때 찾아볼게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οι AUTHORWAVE 찰글 1964 Jewis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